자 블랙가드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일만? 너무 계속 올라가서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어제 재밌는 게임이 많았기 때문에 칠만 했죠 아... 근데 솔직히 약간 이제 그게 있어요 재밌긴 한데 동료가 너무 많아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3명이 있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정신없어요 근데 법사가 여전히 마법댐지가 굉장히 좋아서 만화관리만 잘 해줄 수 있으면은 꿀좀 빨거 같은데 카리스마가 하나도 필요하죠 만약에 내가 이걸 찍는다고 치면은 98%인데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은 99% 97% 86% 야 이거 충분히 찍을만하네 4레벨 주문은 이제 아 100% 맞는거고 원풀 범위로 괜찮은데? 그럼 이글거리는 화염구가 필요가 없지 파도만 있으면 되지 강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주도권이나 원거리 적중률이 없군요 약간 좀 넓게 애매하죠 일단은 카리스마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게임의 설명 일단 이게 2시간째로 끊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이 게임은 턴제 게임이고요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턴제 게임이고 스팀에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약간 섞여 샀는데 부정적이라길래 의외로 재밌어요 되게 그래서 괜히 빠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 콩만 널렸어 저는 이제 누명을 써서 누명을 써서 자기가 있던 고향에서 쫓겨났고요 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이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아 이제 첫번째는 이제 주인공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공주를 죽인 걸로 누명을 썼고요 두번째는 방아범이고요 얘는 리얼 범죄자고요 세번째는 이제 기부인과 불륜 두명은 리얼 범죄자고요 네번째는 여동생이 이제 나라에서 한 생체실험 같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에 걸려서 같이 여행에 나섰고요 다섯번째는 여기서 만난 검투사입니다 너무 뜬금없이 합류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뭐 이제 여행하다가 좋은 일을 하려고 왔다가 노예로 붙잡혀서 지금 여기 온 거고요 너무 뜬금없이 와버려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브캐스트 하다 온 건가 그냥 와버렸어 찾아볼까 순례자에게 위대한 보물 아홉군단 분명히 저한테 자기 아들을 찾아달라 그랬는데 캐스트가 없는데 아들 찾아주는 거 된 거야 오이리나가 어딘지 찾기만 하면 된다 이 게임의 번역이 스팀 공식 번역인데 약간 잘 안 돼 있어요 2랑 C가 안 돼 있습니다 이응이랑 상시오시 자러 가면 되는 거야 되는 거 마저 키자마자 들어왔더니 아이템을 맞춰놨고 태카테 아이템을 줘야되나? 투카시 20이나 있으니까 장비 장인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지도 않아 숨어있어 투어키 괜찮기 때문에 좀 사겠습니다 내놔 시프트 클릭 이 녀석 줘야죠 태카테가 체력이 46 51 태카테는 창병이라서 한가 뒤에서 때리기 때문에 얘 주겠습니다 내가 껴 이거 어디서 저런 걸 껴 모리온 껴 모리온이 더 비싼데 능력은 좀 꿀리네요 됐다 가자 이 게임은 이제 필드에서만 세이브가 되고 전투가 시작되면은 전투 시작시에 세이브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3일에 너의 최강의 팀으로 여기 출전을 한 거에요 아우렐리아는 주인공의 여자친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아우렐리아는 주변의 주인공의 장관으로 anish 신을蔡해 전투 상황이 발생 남고투기 중 이 게임은 시작 예스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랑 오디오 음향을 바꾼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요 이렇게 싸우는건데 저거 오자마자 마주면 턱이 끓텐데 반피야 줄서도 있네요 집사 데미지 예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끝난 다음에 전부 동시에 겸치 정산이 됩니다 겸치라는 개념이 없고 레벨 개념이 없구요 약간 스탯을 올려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식으로 한꺼번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전투 도중에 몇명 쓰러진다고 해서 겸치 못받고 그런게 없습니다 그냥 싸우면 되요 저기 많지는 않네요 우리쪽 다섯명인데 찔러 그렇게 데미지가 좋진 않구나 자 궁수같은 경우에 멀리 있어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자 멀리 있어도 맞출 수 있었던거 맞나? 아 어디가니 어디가니 야 아 아 깨버려 원거리는 지금 궁수 하나랑 법사 하나 우리랑 조합은 똑같네요 잘가야 때릴거 같은데 너무 거리가 좀 있다 우리 전사를 몸빵 세우겠습니다 가장 아 가장 몸이 되셔서 가장 몸이 되시는 분? 4천만 지나면 안했는데요 아 아 뭐야 아 셋이네 궁수가 아 저정도는 피합니다 건방이기 때문에 궁수가 세명이야? 그래도 잘 피하죠 이거 살짝 위험한데요 그래서 딜을 넣을지 회복을 줄지인데 딜을 일단 넣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마법 가장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마법으로 쏴주고요 한 톤만 버텨죠 네가 아 야 위험해 야 저거 너무 아파 야 주인공 먼저 가버렸죠? 아 아 이거 좀 아니잖아 아예 바닥에서 암 없었거든요? 갑자기 함정이 튀어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진짜 별로 안 쎄 궁수는 일단 붙으면 한번 기회가 잡혀요 주인공만 탱커고 얘네 다 딜러였는데 함정에 거의 50딜 가까이 바뀌면서 전체 풀딜 마저도 한 3턴 정도에 가까이 되는 데미지를 맞았기 때문에 순살상해버렸죠? 질거 같은데? 너무 아픈데? 맞춰 그렇 그렇지 애매한데? 잡았고 일단 하나 잡았고요 독틀 들어가고 오고 독만 안 맞으면 될 것 같다 어우 졸라 무서워 일단 가 가서 최대한 어그로 끌고 일로와봐 아 아 싫으면 도망 가야되죠 죽죠 찔리면 아 너무 이거 어거지야 없는게 튀어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통찰력으로 봐야된다는데 통찰력으로 한턴을 쓰는거는 솔직히 오바지 무려 한턴인데 잘 피하죠 적보다 함정이 훨씬 아픕니다 함정들이 한 3,4배 늘어온 것 같아요 이 겸입니다 양한걸로 때려주고요 1단계 마법으로 그렇지 함정만 아니면 이렇게 씹어먹는데 업사 치졸하게 채우죠 수준 닿냐? 거기서 닿아? 와 가서 맞추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쟤는 저거 밟은건가?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길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길거라고 믿습니다 어 어 왜이렇게 잘 막냐? 아 진짜 미쳤어 말이 됩니까? 없는데서 튀어나와 아 잠깐만 이리 가봐 아 말이 안 돼 말이 되냐고 아이고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저거 아니 이거 이거 아니잖아 6개 이거 뭔데 저거 어떻게 가라고 저거를 누웠냐? 함정때문에 죽었어 이건 말도 안 돼 원거리전 해야되나봐 법사는 못쓴단 말이야 적진형이나 또 없는 것 봐 힐러가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 힐러가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 잘 안 맞으니까 잡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너무 찔렸다 진짜 미쳤다 이거는 17이야 쟤는 이제 막 내버려 두고 아 위험한데 잡았골단 포이즌이기 때문에 힐을 해야겠죠 궁수인데 힐을 많이 찍어놨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이 게임 함정이 반이네 갑자기 의외로 굉장히 난이도가 들쑥날쑥합니다 높을 땐 굉장히 높아요 낮을 땐 또 많이 낮은데 거기 수업하면 이렇게 100% 맞기 때문에 세게 때려주고요 센 기술은 이제 명중률 떨어집니다 건사는 이제 만화 개념이 없는데 명중률로 염매겨요 바로 누웠네요 망한 것 같은데 함정 있으면 지는데 이거 이거 원거리 숫자가 너무 많아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편이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95%인데 안 맞았죠? 명중률도 굉장히 높아서 법사가 진짜 세요 졌어 못 이겨 이거 아이씨 아 아 이건 진짜 오바야 어 이거 가시 찔려가지고 죽었어 그냥 솔직히 말해서 세 명이 다섯 명 중 세 명이 아 이거 말이 안 돼 아니 다섯 명 중 세 명이 가시 죽었어 말이 됩니까? 천천히 전진해야겠다 법사가 좀 많이 위험하긴 한데 이거 힐 하면서 길게 봐야돼 내가 이제 문명이 섞여있는 느낌입니다 법딜 넣으면서 궁수로 힐하자 상딜이 맹간이 박혀야지 이거 일단 오녀석들부터 찌릅니다 불러들여요 얘가 이제 다 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딜을 넣으려면은 닿는 게 없고 통찰력을 써 써서 지금 본 거야? 아 본 거 맞구나 아 이렇게 한 번에 보는구나 야 이거 진짜 오바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상도독이라는 게 있어야 돼 아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통찰려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때려 한 턴은 내줘야 된다 통찰력 써야돼 그렇지 야 이거 게임이야? 아니 적 데미지가 8딜이 들어와 법사가 9딜인데 일단은 깎아내고 그렇지 잘 왔지 이거 가서 힐 해줘야죠 25 20 25 해줍니다 아헤이 쟤는 몰라 전사가 답이다 전사가 답이다 그렇지 잘 병행해서 써야된다 법사 솔직히 법사는 좀 맞아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전사였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이센 방금 박아주고요 그렇지 솔직히 전사 앞에 세우고 원거리전을 해도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천히 보죠 법사는 이제 물약을 먹으면서 데미지를 넣는데 전 그렇게 안 돼요 물약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돈 아까와서 못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조조가 통찰 진짜 답없다 이거 대박 좋아 미개한 관중들은 마흡 처음 보나봐요 몹시 흥분했죠? 미개한 관중들은 뒤에 있는 거에 걸리냐 이렇게 이렇게 딜 안 들어오는데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상도적이 없어 아냐아냐 그걸 왜 갈라그래 이리로 가야지 그래 가고 어 잠깐만 이따 와 이따 오고 그렇지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엎드려 얼마나 구성이 없죠 솔직히 이거 전진해도 무난해 통찰력 써 다음 통찰력 쓰고 제발 제발 그렇지 통찰력으로 완전히 보는 것도 아니라서 저거 이제 방어도를 올려주는 법을 건 거죠 너 어떻게 갈 거냐 잠깐만 일단 일단 이리 가 통찰력 써 야 야 이거 씨 밟고 가는 거잖아 안 열렸잖아 저거는 가 버튼이죠 그냥 그렇지 어휴 이거 이게 정상이지 가시가 문제야 가시가 아무 투기장이에도 이게 이게 무슨 투기장이야 그냥 함정의 방이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거기 가지고 출력 안 되네 걸어가 나오냐 강? 아 안 나오네 진짜 안 맞았죠 지금 덩어리 그러면은 버프 걸자 나도 신체 강화 많이 안 찍어놨기 때문에 효율이 오는 게 좋진 않아요 암마 정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빗나가도 마랑은 하진 않기 때문에 주인공은 또 돛 때문에 고통받냐 이거 14야? 뭐 한 게 뭐 있다고? 죽겠는데 어쭈? 따라갑시다 그렇지 딜로는 안 죽어 뭘 때려 진짜 게임 법사인데 법사 노리면 좋죠 잘 보자 여기까지 일단 가도 문제없고 이렇게 된다고? 힐이나 줘 창병 주인공 주인공 또 독에 가는 거냐? 찔러 아이 괜찮네 한 칸 유리하게 찌를 수가 있네 아직 쏠 수 있는 구성은 없죠 힐 주고요 궁수 만화가 사실상 이제 회복이 50 들어갔는데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쏴줍니다 수업해서 지금 터를 넘겼죠 한 마리가 때리고 닿냐? 그렇지 최고 데미지 마법 죽고 그렇지 정상이지 이게 지금까지 오바였어 찔러 공병 사실 어느 각도로 가도 쏠 마라 각도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창병의 위치가 너무 절묘해서 내가 한번 교환을 해줬어야 되는데 위치를 그쵸 힐러로 써 힐러로 내가 이제 체력 1짜리? 응 그렇지 독으로 죽게 할 수 없지 안 질리네 기 막히다 코 막히다 마라 얼마나 했어 1단계 마법 아 1단계도 못 쓴다 가자 그냥 때리는 것보다 창이 너무 좋아 그냥 100% 맞으니까 창을 피하진 못하니까 그냥 100% 맞으니까 창을 피하진 못하니까 뭐라고 쎄 아유 좋아 치유사한테 회복하던가 오두 칸 전리품 100 겸치를 두 배로 주네요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어떻게 여기 무슨 일이야? 2단계 마라 멍비라 최선의 최선의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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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연전이야? 아 이건 아니잖아요 아 잠깐 뭐야 어쩌라고 이게 뭐 이유가 있는거지? 아 불같은게 오는데? 아 불의 길같은게 온다 지옥 몇명이야 하나 창병 하나 궁병 하나 솔직히 궁병은 방패만 앞세우면은 위협 안되거든요 궁병이 셋이야? 아 원거리전하면 밀리죠 우리쪽 궁병은 약간 그게 없기 때문에 그저 야야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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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식이냐? 그런식이냐? 음 아 그런식이구나 궁수 잘 활용해주면 되겠는데 최대한 힐을 좀 주고 멋있어 힐 줬을때 줘야지 힐을 언제나 휴일 힐을 언제나 휴일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으로 가서 상대를 끌어오는 태세로 갑니다 통찰 한번 해주고요 얘가 문젠데 갈 길이 없죠 지금 아예 위로 돌아가야 되네요 불을 안잘려면은 궁수 보조로 가 어차피 쟤 돌아올거 아냐 힐 주고 그렇지 완전 힐러 각인데 길만 보사하다면은 전사만 보내도 이길 것 같다 저거를 눕히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게 문젠데 아이 찌를 만한 구성이 없어 여기까지만 와 통찰 야 저걸 한다고? 어 데미지 되게 세네 야 큰일 났는데? 구성 알찬거 봐라 아 방패는 문제없죠 솔직히 방패 들고 못 막으면 안되지 힐 주자 아이 아이 그렇지 그렇지 아이 실패 수줏 거리상 그냥 평타 때리고 다음 함정이 펴지면은 이 헬카트가 위험한 위치에 있네요 너무 나는 안보여 야맹증 환자는 별 관계없는거 같은데 더 밝아서 표시가 살짝 뜨나 뜬다 가고 더 가 가 불길을 걸어오겠어 설마 힐 해줘 이제 힐러입니다 힐이 은근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힐은 이제 방어력 이제 확률로만 들어가니까 방어로 막는 것까지 계산을 넣으면 많이 쓸만하죠 너무 잘 피해 지금 너무 심하게 논발 게임이긴 하네요 확률 더 지랄 맞아서 그런지 찌르면 안되냐? 저렇게 오네요 사실 좀 애매한데 여기 궁술은 이제 배제를 하고 딜 넣고 11 데미지 강타 그렇지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이제 불로 가야되잖아 여러분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서 60%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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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힐러야 힐러 무조건 이긴다 궁수 셋이 거슬릴 뿐이지 달려가서 때리면 된다 이거 불 좀 맞아가면서 궁수 잘 빼워야겠네 이동차기 좋죠 물약 먹은거죠 저거는 찔러주고요 애매한 것 봐라 슬슬 이동을 해주면서 힐도 이제 줘야되니까 45%라고 제가? 100%네 50% 작업 걸어 근접은 끝났어 근접이 더이상 나댈 타이밍이 아니야 쟤부터? 쟤부터 그렇지 약한 놈부터 약한 놈부터 아 좀 거리가 좀 심한데 이거 걸어갈까 그냥 일로 길 따라가는건 좀 답이 없는거 같은데 아 호전쪽으로 갈라그러냐 착하면 착하고 가지 법사는 사실상 원거리 저 구역에 있으면은 할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내겠습니다 약간 이제 궁수가 문제되요 쏘는건 좋은데 길을 막아버려서 아 진짜 알아서 피해서 때리는구나 혹시나 싶었는데 안 돼 쟤를 지금 쏠만한 각도가 안나왔지 나와서 85% 쏴주고요 그렇지 양념쳐 어차피 오게 돼있어 저기 한대 맞았다고 지금 걸어오는것 봐라 어디서 어디서 야 잘 버틴다 의외로 오 얘는 마나 채워줍니다 한 번이라도 쓰면은 명중률이 높아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벌써 체력이 없으니까 뒤로 빼고 그렇지 그정도로 당하면 안되지 우리 궁수는 아 나갔어야지 아 나가 누가 먼저냐 얘부터 쏴 그렇지 얼마 안남았네 걸어오죠 아니 오기엔 너무 늦었는데 지가 오겠다는데 뭐 뭔 상관이야 뛰어가 어그로 끌어 마나 아껴둘까? 다음 게임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솔직히 질것 같은 상황도 아니고 화살 맞았다고 바로 뛰어오네요 좋아 그럼 길을 안된 대로 해서 가자 갑자기 길이니까 드워프 때문에 쓰면 안되죠 궁수 얘부터 처리 아우 야 이거 때리네? 저 거리에서 어? 아 이거 하면 안되는데 뭐했냐? 아 이거 아니구나 이 동네 물건이 아니구만 뭐해야지 저게 터지는거야 저거냐? 저거 아닌데? 뭐지 뭐해야지 아 이거구나 저건 안되는구만 4짜리 하나 22짜리 하나? 아 얘 덱이 때립니다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다 길 잘 막아졌구요 그렇지 발사 그렇지 반피 앞에가서 대기 이거리면은 와서 못 때리죠 너도 대기 나 죽어라 그냥 나 죽어라 그냥 귀찮다 딱댐 야 200이네 총 그렇지 두 번 싸웠는데 내보내줘 아직까지 우리 그라디에이터는 아무리 탈퇴한다고 얻은 겸 100 저것도 이제 AP에 가상이 되죠 뭐야 아 아 잠깐만 아 양신머니가 법사 두 명이면은 지는데 나 진짜 진심으로 법사 둘 공수하나 아 좀 센놈들인가 보다 살짝 쫄리는데 이거 생긴 것 봐 나보다 빨라 그리고 일단 와서 총찾어 딱봐도 함정각이다 불러내는 이야 미쳤나리이 법사하면 방어하면 돼 힐게임하면은 솔직히 궁수가 있기 때문에 궁수가 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섬박 때리구요 아니 이거 힐 주자 확률이 있으니까 나는 아 아 그래 이럴줄 알았어 건방이 앞에 세워야 되죠 마방이 안되는게 약간 궁수 찔렸네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아 아 잠깐만 이건 내 계산이 없었는데 잠깐만 한 칸 정도면 안 맞을 거 아니야 두 칸까지는 안되지 궁수에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오 야 이거 원거리 투착 같은 거 있으면 약간 불편해지거든요 아 저거죠 아 놀라 그러고 저런건 인간적으로 이제 근처에 힐이 없으면 안 나와야 돼 아 쟤네 저거 아 하 안 맞았으면 됐어 두 칸까지 위험하네 하 일단은 여기서 찔를 수 있냐 그렇지 칠 데미지 오긴 왔죠 궁수 궁수한테 맞았네 궁수한테 맞았네 헌 뭐야 야 이거 나가서 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지 일단 하나씩 법사가 위험한데 강력 마법마저도 많이 아프거든요 마나가 지금 풀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지 일단 하나씩 위험해졌는데 확 위험해졌는데 확 그렇지 화염수잖아 아 이거 위험하다 법사 턴이고 법사는 사실 평타 때려야지 저렇게 되면은 야 데미지 은근히 넓네요 꼴에 우리 할아버지가 위험해 도망가서 때리고 싶은데 난 일단 넣어 비슷한 구성이면은 아 이건 아니지 저렇게 세다고? 스킬 뭐 없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단 말야? 그럼 4번 50% 2번 4번 그렇지 이거 많이 위험하다 법사가 위험한 건 진짜 심각한데 근데 법사 너무 잘 피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좀 우반 거 같은데 힐 할 거 같은데 3번 힐 준다고 쳐봐 힐 줄만한 건 아니다 지금 힐 그렇지 일단 하나 눕혔고요 덩어리 다음이잖아 덩어리가 줄을 싸겠지 그렇죠 염구 아 어 저렇게 터진다고? 메인들이 자기한테 넣었어 적이랑 아군이 살짝 구분 안 가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많이 위험한데? 얘가 둘 다 전사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만 뒤로 가서 힐 할까? 그게 맞는 거야 동선상 얘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힐 나해 완전히 굴러들이면 되잖아 쟤 아 저게 굴러들이면 되잖아 쟤 아 좋아요 뭔가 난 안 찔렸는데 쟤 찔렸네요 독댐 들어갔죠 솔직히 위에 샛만 살리면 어떻게든 이길 것 같고 위험한 건 사실 법사가 이제 불안한데 아 그 길이 좀 안맞는다 다이다이로 찌를 수 있네 여기서 좋구요 방패 박갑하죠 저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템이었어 법사 법사 여기서 쏘기에 너무 좋은 위치다 얘네는 제압하면 금방 제압하니까 방타로 그렇지 살릴 수 있으면 우리 법사 살리고 싶은데 12체력이면 너무 힘든가 상대 법사 다음 우리 법사죠 도망을 가는 위주로 해서 살리자 한 대 못 때릴 것 같으니까 실패했구요 87%인데 실패한 거야 무섭네 무서워 업사를 살려서 한 번의 힐을 주면은 내 생각에는 전투가 되니까 가 가가가 살면 돼 살면 돼 살면 이득이야 연구를 스스로 때리고 싶은 타이빙이 왔을텐데 회복이 있나보다 진짜로 저게 가네 창잡이 힐이 힐이 왔죠 고민되는 게 저걸 잡느냐인데 먹어봐 쟤 먹일 바엔 니가 먹어 아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 아씨 아 그래 아 때려 몇 시야 체력 아 이거 딸피네 개 딸피네 구석으로 가 회복해서 그렇지 아냐 아냐 이거 되네 여기서도 되는 거 맞냐 느낌이 안 잡히는데 손이 마우스가 안 보이니까 작용 작용 없고요 안되나보다 아 저게 닿는다고? 저게 맞으면은 넘어질 확률도 있고 그런데 거의 안 맞더라고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사 업사 회복되나? 기동력이 높은 애기 때문에 될 법한데 솔직히 안되고요 이 궁수가 있잖아 상대 궁수가 없네 궁수가 없네 그러면은 마나 아껴 안 죽을 것 같다 생각해 죽을 마나 아니야 독도 사라지는구나 마우스와 방패 제 생각에는 회복하러 가는 것 같죠 느낌상? 그 정도 아니고서 저기까지 있을 만한 건 없으니까 야 그걸 왜 가서 찌르니 멍청한 놈아 미치겠다 야 싸 그렇지 잡았고 무조건 이겼지 그러면 물 마시고 야 이거 사면전을 때려버리네 미쳤네 진짜 질 때까지 하는 거 아니야 막 아 불안한데? 반대쪽 물 마시는 건 오바지 얘도 물을 먹여야 돼 궁수 힐로 회복을 좀 주자 길어와 저기서 싸울만한 건 덮지는 없다 솔직히 질 때 했고요 아 물 마셔 첩 그렇지 야 아주 야유하고 난리 났어요 지들이 안 싸운다고 아 반대쪽 가서 마시자 솔직히 쟤랑 맞물려서 마시는 건 불가능하고 넌 계속 마셔 시간 벌어 세서 때리면은 충분히 회복하는 것보다 나올 것 같으니까 열심히 이제 가는 걸로 열심히 사는 걸로 동선도 충분히 나오죠 때릴 수 있는 동선도 방패라서 잘 안 맞는다 그렇네 잘 안 맞네 이거 살짝 살짝 거시기 한데? 법사 내 생각에 저기까진 없어 가 찔리면 죽는 거야 그냥 이게 방어 때문에 법사 합류하고 딜 넣는 것까지는 솔직히 오바고 죽겠지 그 전에 상처 입혀두면은 약해지니까 그렇지 상처 화살 때려서 지금 방어가 약해졌죠 스왑한 건가? 너무 약한데 방어가 아니 이거 회복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나 치료사로 회복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필요하지 에이 설마 저거 맞겠어? 돌아가는 거잖아 저거는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 가자 저걸이면 안 맞겠지 저거 맞고 죽으면은 죽어야지 그냥 그렇지 돌아가는 거죠 저것도 돌아가서 돌릴 거고 아스럴 포인트 방 모이고 있고요 상처 입히면 무조건 이득이니까 상처 안 됐고요 상처가 아예 안 입혔네 해보 이쪽 야 물이 점점 떨어진다 너무 잘 막는다 야 다들 다다음 턴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물 마시자 빨리 아 육이 뭐니 육이 아 야 10딜 들어오는데 쟤는 쟤 불 안 마시네 쿨하네 나 이 창잡이가 이렇게 기술이 기술이 알찬지 몰랐어 이게 뭐니 기술 방어나 회피를 더 어렵게 한다 그래 현재 쏘고 그렇지 먹어 아직 죽일 수 없다 저기 이제 물 마시러 갔어 이제 이제 목축이 시작했어 안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한 번 정도 막을 거야 현재 괜찮은데 보스급 강자 있으면 써먹을만하네 목축이고 다음 손에 잡으면 되니까 되게 느리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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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이렇게 많이 채웠어 한 번 더 싸워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아 세 번은 좀 그치 그렇지 그렇지 노가리 까는 거 보니까 또 싸우나 봐 그럼 우리에게 주의 한 번 더 싸워도 되잖아 지적이 지적이야 프라이스 블루이뉴어 이 사회와 이 사회와 알았다 알았다 네이디야? 기껏 이기니깐 이번에 포인트 받고 끝난건가요? 받았으면 300... 어이 받네요 300이죠 이러면 2캐도 22캐도 가까이 되고 5두캐도 5두캐도 10두캐도 10두캐도 받아주고요 대화도 많이 생겼네요 경험치 따로 받았고 일단 자야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어차피 회복은 되니까 따로 회복은 신경 안쓰겠습니다 아이템 풀린거 있냐? 이거 아이템 좀 잘 봐야겠다 얘가 이제 장갑이 이게 좋으니까 내가 끼고 있는거겠지 아 그렇네 장갑이랑 사자 돈도 받았겠다 좀 과소비긴 한데 살라며 소비해야된다 이걸 이제 끼게 되면은 방어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껴주고요 니가 끼는게 아니지 멍청아 내가 껴야지 얘가 껴도 올라간다 미눌 흉갑 전사계통은 다 미눌 흉갑 꼈고 모자가 없는게 약간 흠인데 절단피해 장갑 검수사가 중갑장갑이요? 저렇게 안올리네 검수장갑이구나 됐어 세이브하고 너무 말있으면 안되니까 결렬 쌍수는 아직 아닌거 같고 쌍수는 아직 아닌거 같고 얘가 배울만한 껀덕지는 없는데 약점포착 배워야죠 약점포착 배워야죠 아 인간적으로 마법관련은 애들 줘야돼 아스트랄헤브같은거 마법이 너무 급해 나는 약점포착 다 배울까? 솔직히 있으면 개이득인거 같은데 여기 왜 배울데가 있나? 해피는 이제 필요하고 찍은거잖아 얘는 해피를 배울지 약점포착인데 솔직히 효율만 따지면 원거리니까 무조건 약점 아니 회피가 낫겠죠 회피하자 너무 많이 소비됐어 방패격투 명사수 뭐 솔직히 필요없고 너는 이제 기본응식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너는 줄 수 있는게 별로 없구나 무기 얘는 뭐 창병이니까 야 또 창 아주 신명나게 쓰는데 5대5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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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 결정충? 제 제안은 없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소한 오라가 아무것도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녀의 미아스마는... 그가? 아니요. 그녀의 고소한 물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은 luck. 야...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해독약이 필요하다는 건데 해독약 8이면 나 안 살 거야. 무슨 팔짜리를 사? 잘 보자, 아이템. 얘 이제 아스트랄은 필요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제부터 필요하다. 비싸서 안 쓰는데 내가... 써야 돼. 써야 돼? 검투사 보호구 어깨... 남겨두자. 전사는 물약 하나? 아, 물약이 되게 많네. 1원이면 사실 이제 쓸만하죠. 1원 정도면은. 3원이면 상관없다. systeme, 2원까지 해볼게. 나라가 엄청 절요나게 갖고 있구나. 너는... 너도 아주 전류나이 갖고 있구나. 아스트랄블이 몇 개있어? 2개 더 넣었네. 하나 빼. 싼 걸로. 싼 거랑 별 차이도 안나. 아니 거 5차이면 큰가? 아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게 되냐? 됐고 정대상 노림이만 하면 되죠 상처가 있으니까 노림이 상처가 있으니까 해야 되죠 나머지 자고 일어나면 회복되니까 회복할 필요 없고 바로 가면 되는 거야? 바로 갑니다 벌써 한 시간 지났어 노림이 회복했고 자고 일어났으니까 수염이 다른데 얘랑은 한정시켜놨다 아예 초상화도 바카로토인가 아우렐리아의 아우렐리아는 그 사람은? 아우렐리아의 영국의 타이러가! 우리의 대한민국을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들! 아우렐리아가 그들은 어떤 죽을 때로 인해! 싸움 시작!! 궁수는 아니야 어 궁수는 안돼 궁수는 여야죠 여야죠 따로 있으면 안돼 궁수는 궁수는 그 위듯이 아니야 아 이거 저기 여깄는거냐 설마 아 저기 안에 있네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다 쏴 야 좀 많다 솔직히 싸울만하다 솔직히 싸울만하다 란세다 누가 누운거냐 법사가 누운거야 지금 아 야 제일 누우면 안되는거 누웠잖아 운임이 보내구요 쟤는 뭐 알아서 싸워서 이기겠죠 뭐 솔직히 질 만한 구성은 아니네요 점사하고 싶지만 그 딴거 안되는거 같고 그냥 싸워라 아 너무너무 영어 저거 진짜 저건 진짜 인간적으로 심하게 위험한데 가이다이만 이기면 돼 분명히 반격 없어 죽었다 없어 죽었고 누운 상태에서 횟빛 안되는데 일어나더라도 많이 죽을거 같고 궁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싸워야지 이러면은 아 그냥 돌려보낼까 어차피 쟤네 다 때리러 갈거 같거든요 압니다 가장 중요한 법사가 말이야 그렇지 일어났지 때리고 내 생각에 이길거 같애 다시 눕는거 봐라 딜루정만 잘 시켜놓으면은 이겨 아직 살았죠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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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전사가 호랑이보다 쎄다 이기지 이러면 회복이 있는건 아니고 마나 아낀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세 턴 봐야되니까 아 이거 좀 아니지 일어났지 무조건 죽을텐데 저거 피 두번 피해야 사는건데 절대 안되지 안되죠 딜러 딜러 여기서 많이 다쳐가는게 후보전이 되어버려서 그게 문젠데 잘 컨트롤하면 될거 같다 상처입는것도 좀 크네 점사를 해야되는데 내가 할만한 그게 안된다 여유가 안난다 회탁기가 너무 약해 스킬 데미지를 넣어야겠어 야 상처 너무 입었다 노림 노림 노림이니까 키를 노림 노림이니까 키를 노림 자 잡았고 그렇지 잘 찔렀고 잘 찔렀고 충분히 나오죠 충분히 나오죠 야 너무 너무 상처 심한데 야 이거 저렇게 가면 안되지 인간적으로 좀 너무 약해지는데 앞으로 2연전 있으면은 누웠다 일어나는건 너무 아니 현재 에미지 비슷하니까 그렇지 나가 다행히 창술사는 또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약간 여유가 있어 잡고 그렇지 이기는건 문제가 없는데 이기는건 문제가 없는데 딜을 넣은 딜을 넣은 스킬을 주신대 여기서 이제 한 마리만 남기고 구성을 짜보자 상처 치료하는 것도 필요한데 스킬 안찍어서 잡고 잡고 수준 잡고 그렇지 이정도 구성이면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은 힐을 줘도 되겠다 아 저 궁서가 안맞는거를 전제로 넣어야 되죠 상처가 입으면 안되니까 이게 불편할 뿐이지 가고 아 이걸 실패하냐 아 그래 피했으면 상관없어 얜 왜 요지경이야 그렇지 와서 힐 주고 아 아 왜 그렇게 아 이해가 안되네 뭐냐 그렇지 주기 싫었나봐 힐 그런걸로 솔직히 버티지 이거는 마나 좀 채워가면서 힐을 주면서 다음까지 봐야죠 건방이가 몸 해줄거고 얘는 빠져 건방이가 잡을거야 뭐야 4분의 1은 아니지 않냐 인간적으로 74%인데 확률적으로 말이야 잡았으면 욱질했을뻔 선정 선정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일단 상처입은거 빼고는 거의 복구됐어요 법사 빼고 법사가 풀만하니까 잘 활용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잡았다 150% 야 이제부터 많이 줄거 같은데 메인이라 그런가 5번 호흡 5번의 군대 고리사의 희망이 20이니까 오투루 3번의 군대 뭐냐 왜 알몸이냐 얘네 부족인가 야 자바란 노린거야 와 미쳤네 제발 자바란 안돼 자바란 막고 누웠으면 야야야 이거 아니지 아 다행이야 잘 빼야된 자바란 잘 빼야된다 힐 아 수준 진짜 쓰레기같은 경우를 다 보겠네 찢어집니다 전사 솔직히 근접 붙으면 이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브을 해야 되니까 무스들은 아주 애매한 위치와서 자이레 그렇지 그럼 어떻게든 한턴은 벌거같은데 노리미가 어떻게 서있느냐가 약간 이제 방건일거같고 이리 가봐 룰루를 보내면은 그렇죠 빗나갈 확률 15%인데 잘 맞는다 상처 있는게 너무 크다 노력해야된다 아 노력해야된다 안맞을 노력해야된다 아 뷔 아 뷔 아 미친거 아니냐 미친거 아니냐 왜 저렇게 안맞아 74%라고 74% 어디서 야유질이야 야유질이야 숭독 모시고 맞으려고 올라가 지금 위험한게 상처가 너무 많아서 1대1도 못이기는 그게 제일 위험한거같은데 제일 안맞는거 이거 2개 이상의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지 남념평등장 좋구요 올라가 슬슬 각채 아 자일의 강채 얘가 이제 위험한데 돌진하면은 서브를 할겁니다 어느정도 거리에 닿으면 그걸 이용해서 좀 버텨야죠 그렇지 역시 잘 막아 집요한것 봐라 어떻게 얼마나 떨어지는거냐 이야 헬이긴하다 저게 안돋는다고 그럼 휘리나죠 드디어 드디어 터지네 아유 드디어 터져 노림이 쳐야되니까 견제샷 때리구요 전진합니다 이제 서업하겠죠 이거리면 그렇지 솔직히 그렇게 세진 않다 방어구 있었으면 진짜 세을텐데 뭔가 공격장비에 특화된거 같고 창잡이가 이제 약간 위험한데 그정도는 어떻게 마무리해야지 자기가 알아 와 이거 좀 심했잖아 그 힐 준비해 가서 얼마 안남았다 칠 가서 일하자 이라고 막말로 얘네 상처가 이미 입어져있기 때문에 더 최악이지 않겠지 설마 그렇지 11 데미지 데미지 너무 안들어간다 근데 가벼워서 잘 피하는건가 잘 피하기 개불 잘 피하기 개불 들 분산됐죠 괜찮하죠 그렇지 다이다이 떠도 이기고 빨리 가 아 서업하겠지 3단계 마법 아 거리가 안된다 아 이게 안돼? 힌드나 줘봐 힌만 줘도 충분히 제가 파기 때문에 이거 그냥 힌만 주면서 깰까? 마나가 좀 많이 아까운데 왜? 왜 못 때려? 어 됐어 그렇지 서업했고 왔고 근접사격은 뭐냐? 상처 두개 점프 찌르기 어 죽어라 그렇지 정상이지 이게 아 노림이 너무 쓸모없음 단선에 힐 줘야겠다 아 노림이 줘야돼? 줘보라 쟤 뭐 한방이니까 그렇지 좋아 만화를 쟁여두기 위해서 턴을 좀 소모시키고 싶은데 서업했죠 얘는 그렇지 정신 못차리지 정매 아줌 회복 턴이 지나면은 토탈 3만화가 회복되니까 만화도 지금 잘 카운팅 해놔서 21이나 남아있고 괜찮을 것 같다 아 아 왜 이렇게 안맞니? 이유가 뭐니? 어떻게 힐 줘야겠지? 어떻게 힐 주는거말고는 많았을듯도 없고 괜찮네 상처회복을 앞으로 미래를 보면 상처회복까지 받고싶은데 일단은 견제 견제는 무조건 해야되네 손해볼게 없네 야 딜좀 봐 걔는 이제 넘기고 자 얘가 32, 40이 해야죠 좋아 거의 최종구성이네 그렇지 150 오늘 라스트인가? 맹글라가 더 좋지 않나? 6. 호드 아홉군단까지 내일 세계하면 끝나네 무시무시한 시기 잠깐만 사이즈가 인간 사이즈가 아닌데? 왜 저렇게 돼있냐? 어 점사하면 되나? 아 이거 저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하잖아 게임이 2번으로 때리면 이거 도박해야 된다 아아 느낌상 저건 딱 그건데 하나씩 잡자 45야? 저렇게 온다고? 와 이거 진짜 생긴 것 좀 봐라? 나도 이런 동력 갖고 싶어요 잘 피했어? 만화 아끼길 진짜 잘했다 아아 그거 실패하는건 개오바잖아요 방패 드네가 몸방하고 어? 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그렇지 상처 준거 너무 좋죠 얘 먼저 잡아야되나? 아 얘 먼저 때려 만난 애 때려야지 금방 잡겠다? 별로 안세다? 쟤 왜 도망가냐? 얘가 32고 얘가 21? 그렇지 아아 일 뭔가요? 다 피하네요 도망 도망을 가 나도 스웁했네 얘 뭘로 스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웁했네요 그렇지 걔 깔끔한데? 아 절로 가면 못 때리는구나 한칸만 가 야 왜 이렇게 약해? 뭐야? 아 무기를 바꾸는구나 아 근접으로 바꿨네? 혹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접으로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깝시는 거 아닐까? 일단 가보자 궁수가 약간 이제 속이 좀 애매한 위치가 있는데 아 나 활 좀 사야되나? 화살 좀? 야 이게 저렇게 만든다고? 아니죠 그렇지 그냥 걸어온다 이거 한번 대기하면 될 것 같다 일단은 2단계 바로 걸어주고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못 때릴 것 같거든요 한번 대기해서 부른 다음에 잡죠 난 여기까지 와 딱 봐도 표정만 봐도 지금 이쪽 이쪽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세탁기 때릴 탈이구나 아 됐어 어차피 오는 건 똑같으니까 못 때리죠 야 전진해 다구리야 어 얘 설마 거리 안드냐? 거리 안드네? 가 그럼 얘도 거리가 안된다고? 아 얜 되지 그치 얜 돼야지 너무 쿨하게 막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방어 못하게 해야죠 뭐야 너 두 번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견제 음 끝 자성충이 이제 나온다 소기장에 자성충이 이제 나온다 소기장에 자성충이 이제 나온다 자성충이 이제 나온다 소기장에 자성충이 이제 나온다 그라디에이터가 여기로 라이디에이터가 그럼 우리 plan 계획을 필요한다고 보장? 아무것도 없지 그 날이 고음 밍빌라 한 날이 다가가가가가가 하지만 마지막을 내일 밤 그녀를 해독제 업시 가면은 도투로 팔댐 들어오면 진짜 답 없는데 450 먹었어요 굉장히 많이 먹었네요 치료사한테 치료는 해야 될 것 같고 특정대상 됐죠 소기는 나름 쌓이고 있어요 세이브하고 독치료를 배우자 얘가 이제 일단은 화살도 사고 60발 밖에 없네 화살 있지 않나? 있네 됐고 아 독기술 독기술 주문 독정화를 배워서 독을 풀자 1레벨 독치료 팔까지 일단 찍어봐 싸니까 아 싸니까 좀 찍어 독저왕이라는게 몇 턴인거야 3턴 이거 솔직히 많이 찍어야 된다 다 찍어야 된다 앞으로 생각하면은 그치 독이 얼마나 바뀔진 모르겠는데 솔직히 법사 이거 좀 더 주는 것과 독주는게 나은 것 같고 어쨌든 얘는 그냥 딜로 쓰죠 솔직히 딜로 안 쓸만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이거 준다고 대비 느는 거 아니잖아 힐 주고 힐 주고 이거 상처치료가 있나? 상처치료가 없구나 아 있네 근데 소비량이 진짜 무시무시하네 2레벨 독치료도 있고 1레벨 독치료가 있네 13포인트까지 찍으면은 말도 안되지 근데 그거는 아 6턴 이게 회복도 있어? 와 이거 되게 좋다 아 무조건 이득이네 이러면은 아 이거 18레벨까지 찍을만한 가치가 있는데 소장하구요 기본능식 가서 이제 카리스마 찍어주고요 이제 아르스타라를 회복을 찍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죠 3단계가 18이니까 그냥 카리스마 찍자 있을 때 찍어야지 맞춰봐 아 찍어 어 찍어 아 아 얘네들은 뭐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능력에서 독자왕 같은 거 있나 함정 동물학 상처치료 상처치료로 혹시 치료가 되네 상처가 나 이거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상처치료가 되긴 하는 거야? 나 이거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상처치료가 되긴 하는 거야? 아 나는 써본 적이 없는데 저거 일단 힘줍니다 마법자왕 하나 쟤 되는 거 맞나? 느낌 이상하네 이렇게 이상하네 이거야 최소한의 직관이 있어야겠지 마적도 찍고 아 직관이 나름 그게 있네 메리트가 전통한 곡도 찍어주자 배울 수 있을 때 찍어야지 나중에 또 마법 마법점 가가지고 마법만 나오면 어떻게 해 직관 3개 이게 좀 우방가? 아 됐어 그냥 해 어서 되겠지 뭐 아 진짜 잠깐만 진짜 이거 아닌가서 혹시 아닌 건가? 아 지금 너무 포인트 많이 줘서 막 쓰고 있긴 한데 주도권 보너스를 받는다 약점을 더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이거 원거리 기술 아닙니까? 아니네 아 이거 필요하네 아 근접 그냥 다 필요하네 이 정도 되겠다 해독은 마흡으로 해 전투 중이 불가능하다고? 살고 아니냐 그리스도 너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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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버리지 못해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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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그녀 apprendre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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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들을 그녀는 분위기 그녀는 어쭈? 쟤 칠 줄 안다? 너무 운빨인 거 아니냐, 근데? 어쭈? 어쭈? 비빌 걸 비벼 비빌 걸 비벼 어디서 비벼 받았고요 핵 좋은데 백두까지나 맞았어 상처 빼고요 아 치사하게 상처까지 입혀주네 고다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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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성증은 잠드셨나요 그럼? 고다 헬 고다 헬 아 잠깐만 범위마나 사볼까? 뭔 차이야? 바오구는 됐고 바오구는 너무 아깝다 150쪽 하신데 솔직히 오바지 6에서 11에 1일이라고 마이너스? 그냥 이검이 더 좋잖아 이해가 안되네요 근데 나 포인트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 직관 480이야? 안되네 400 직관 진짜 많이 들어간다 직관 찍지 말아야 되나? 체질, 지성, 용기, 카리스마 갈 거고에는 지금 몇 개야? 480 인간적으로 독치료는 있어야지 좀 된 것 같다 마나를 너무 많이 먹어 애초에 얘는 뭐 할 게 없어? 능씨가? 다른 애들도 다 방치해 두죠 힘 좀 찍는 걸로 하고 해도? 어 가겠습니다 아홉근단 뭐지? 뭐지? 그 냄새가 무슨 냄새가 필요할까? 가토 가 야 제가 독치료 갖고 있는데 저는 아주 불쾌하군요. 그녀는 이렇게 싸우지 못할 수 없지만, 그녀는 지금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죽을 수 있어, 제 친구. 맹빌라의 민족들의 환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배리언트 글라디에이터가 다 채우고 있는 애인데 아스케니아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은 세상 안에 우주한 감정들이! 세상에서 전장의 모든 부 rewind에서 우리는, 우리 히어로이 죽은 망한 도릴리아에서 죽을 수 있으며 오늘 그때, 그는 bark의 질 이사리아, 이맘뉴스의 아버지 아, 젤 큰일 났는데? 그 녀석이 이제 독취를 해주는 걸 전제로 내가 지금 조합을 짠 건데 얘가 많이 갔어. 뭐야, 얘네? 많아. 자, 법사 있어? 법사 없고, 궁수 둘! 야, 나 원거리가 없는데 저러면. 아, 얘가... 이건 어떻게 되는데 변한거니? 야 지 맘대로 하네 얘 큰일났네 잠깐만 잠깐만 야 딜 넣은건 좋아 근데 말이다 사이드부터 제거를 하자 사이드부터 제거를 해서 도착을 합시다 쟤도 공수인거지? 아니네?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거 맵이 그러면? 저건 이제 못오는구나 저게 돼있으면 일단 일단 일로와봐 어 아우렐리아 턴이 있어? 어 근데 턴이 있는거야? 뭐야 아 이제 공격을 당하는구나 야 이거 위험하다 진짜 개위험하다 야 뭐야 아아 저렇게 쓰라고? 효과 없는거 같은데? 뭐 그냥 지나오는데 쓰? 당연하다는 듯이 모르는데 야 젤 맞추네? 야 젤 맞추네? 홈불해도 안되냐? 상태이상 그런거 없잖아 해봐 어디서 쏘니? 볼 때린다 야 제거합니다 일단 아이 이렇게 나오네 이게 얼마나 되는거야 아 30정도 되나보다 30정도 넘나본데 별로 안쎄 솔직히 잡을만하다 야 야 진짜 문제있네 어떡하지? 어떡할거야 정신 나갔잖아 쟤 어떡할거야 자세히 생각하자 얘를 일단 죽인다고 쳐봐 못 죽일거 같은데? 자세히 생각하자 얘를 일단 죽인다고 쳐봐 못 죽일거 같은데? 야 대박 야 대박 나도 예상에 안 넣었던건데 쟤 이제 잡으러 가면 되죠 태상에 막 써주고요 만화 상태가 그렇지 야 대박이다 만화 채워면 되는데 법사 만화 쓰면 안된다 이제 오우야 미쳤나요? 씨 오우야 예상 도와줘 도와줄다 맛있어 흐어어어 하어어어어 사실상 톨 제한있는거네 야 잠깐만 한바퀴돌기전에 죽여야 된다는거 아냐 2되벨 화염? 개미 저렇게 쎄? 어우야 이거 자 자 클났다 그냥 클났는데? 일단 가 지금 어디까지 돌았어 이거 아 몰라 가 둘로 얘를 잡을 필요가 없다 이제 나눠서 보내야 된다 뭐하는 이제 아 그래도 일단 때리긴 해야겠지 때리긴 해야겠지 함정이 훨씬 위험해 턴 안에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힐을 배치를 해서 힐을 주느냐인데 가 가면 서업 할 거 아니야 가 가고 야 졸라 고민된다 이거 법사로 죽이자 얘는 법사로 죽여 올라가 어차피 솔라 몇 턴 있을 거 아니야 한번 때렸으니까 이제 못 때리죠 개 같은 거 개 같은 거 98% 죽었고 아 뭐하니 약초 둘러싸 다다음 턴쯤에 나올 거 아니야 하영은 아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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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하드한데 이렇게 되어버린거 직관에서 잡았고 일단 잡았고 안 도는 방향으로 가자 안 도는 방향으로 가자 일단 일단 턴 좀 아냐 이거 해 해볼게 아 마나 너무 없다 씨 라인기사단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미친 여자만 조심하는데 야 아무도 안 맞지 어우 다행이야 아 야 넌 안 돼 아 아 꿈풀 효과 제발 풀려야 된다 저투 중엔 풀리겠지 여기까지 가는거죠 너무 오바야 이거 뭐냐 아 치유의 물이야 그랬구나 수업하겠죠 잘 생각하자 아직 괜찮아 아직 마나 있어 아직 채워 아직 기회야 수업할테고 수업할테고 다음 턴에 죽는거 아냐 회복해도 죽을거 아냐 저 지렁이면 이제 무척 죽여야되네 그렇지 15 이걸로 죽이면 될거같아 아냐아냐아냐 이리와봐 좀 그런데 흠 한 이 인보 씨뿝 안 터지지 안 터지지 한 이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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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돼 이번 전 애 그렇지 어어 나름 예쁘게 세이브된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나름 예쁘게 세이브된 것 같네요. 아... 어대하거든? 우리의 친구의 8th 호드의 선물은 인지니어스 키메로러지스트 테레마케! 어대하거든? 어대하거든? 그리고 우리 그라디에이터를 달이 지났어요! 아, 얘 옷 다 똑같은 거 입고 있어. 나암! 나암! 이 암 제정신이? 야,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거대 악어라고? 거대 악어인 거 지금 거대하진 않다? 이게 악어인 거 뭐야? 아, 저게 악어인 거야? 아, 구석에 저거? 풍수가 절실히 필요할 때네. 함정이죠? 저거 밑에 있는 거. 아야야야야, 다시 지났어. 몇 명인 거야? 아, 정면에도 있네. 전사는 3방향으로 가야되는구나? 아, 그렇게 크다. 이거 좀 과하다? 음식 뭐냐? 음식간대 가네. 음식간대 가는 동안 딜 넣으라고? 벽은 어떻게 되는데? 복구 체력 회복하냐? 일단은 우리 쪽에 회복 그게 있네. 채워. 그렇지. 채워야 돼, 우리도. 어머, 야. 전투태생인데, 쟤? 일단 가, 일단 가. 더 가. 넘겨. 어. 형타로 때리자. 만아 아끼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야? 여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차 먹으러 간 거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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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우렐리아. 아, 저걸 먹으면 쟤가 데미지를 입어? 아우렐리아 쟤가 극협인데? 야, 잠깐. 일단은 그러면은 힐은, 힐을, 힐을 아껴줘야 되는 거네. 아, 시클났다. 일단, 일단 써, 일단 쓰고 생각해. 자, 잘 생각하자. 맞다에 뜨면 솔직히 이길 거야. 저, 저, 먹을 거, 먹는 거 모를 거 아니죠? 회복하는 거. 넌 해볼게. 넌 너무, 너무 약해 지금. 너무 비싸요. 그렇지. 맞고. 제 생각에 충분히 이긴다. 아아, 70%예요. 그렇지. 전부 다 달려들기 전에. 아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잠깐만, 잠깐만. 90%, 90%, 때리고. 때리고. 온다, 온다, 온다. 놀임한테 가네요. 한 땀 버틸 수 있나? 이거. 100은 어떻게 쟤야 되지? 1번으로 때려서 12딜이지. 솔직히, 괜찮잖아. 여유 있잖아. 때려. 그렇지. 10딜. 다음 턴 보면 일단 회복 하나는 되니까. 어디 가냐 쟤. 가라 그래, 가라 그래, 가라 그래. 잘 간다. 아, 잘 가라 그래, 가라 그래. 뭘 할지 몰라도 가라 그래. 상처. 그렇지. 상처 두 개 입었냐? 상처 입은 놈이 하나도 없네. 상처. 죽은 거야? 죽었네? 왜? 일단 궁수는 좀 밀어. 그렇지. 야, 궁수 너무 위험하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너무 위험한데? 일단 가. 아, 여기 이리로 가면 안 되지. 이리로 가야지. 가고. 평타 때린다고 생각하고. 야,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무시하고 내려가야겠는데. 먹으러 가네. 아, 저기 회복이 되나보다. 아, 그래서 가나본데. 준 거 맞네, 저거는. 수준. 야, 이거 체력이 없구나. 아, 됐어. 죽었다 살아나면은. 자꾸만 하겠지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때려 때려. 아, 60% 잖아요. 스텔게임아. 뭐죠? 어디 가냐 저거? 나야 뭐 좋지. 많아도 차고. 돌아가. 도망가라 그래. 95% 잖아요. 미친게임아. 아, 뭐해. 아. 아. 씨. 거기 가서 때려야 되는 거야? 반드시? 아, 왜 이렇게 못 맞춰? 95%, 60%, 60%인데 못 맞춘다고? 아니야. 90%잖아. 90%야. 이게 30%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10% 확률이라는 거야? 때리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구나. 데미지 저렇게 안 들어가네? 마나 아낍니다. 여왕검이 있으니까. 황스 때려요. 60%, 60%, 70%인데 안 들어간 거야? 야, 소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16 데미지야 한 번에? 아, 저기 다 먹으면 무조건 저기 들어가는구나. 아우. 아우. 아아. 아이씨. 저기 저렇게 되는구나. 회복을 할 생각은 말아야겠다. 그냥 죽여야 된다, 저거. 너가 죽더라도 싸워 싸우다 죽어 저기 대치해놓으면 오는 길에 쳐맞을 거 아냐 노리미한테 2대1 맡기고 저기는 둘 중 하나만 먹어도 아장나는 거 아냐 언제 제정신들 거야 놀이미 일단 먹어 야 잼씨가 안 박혀 물이라 그런지 3개 다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일단은 먹으러 가 거꾸던 거 다시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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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 아 아 아 90%도 안맞는 마당에 맞을리가있나 때려가서 쟤 무조건 힐 해야되는데 너무 헬인데 도망가기 가는 모션이 잡히면은 그냥 와서 먹는거 아냐 쟤네는 너무 너무 안맞아 50%잖아 인간적으로 60% 60% 70% 다 안맞아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이야? 양식금 양식금이 있어요 좀 진짜 슬프로 아 저기도 저게 돼있구나 너무 아프다 쟤 왜절로 가냐 그렇지 어 10 데미지요? 10 데미지요? 원래 아 먹으러 가는거냐 먹어야지 얘네 뭐가 살 거 아니야 죽었다 찔러 상관없어 찔러 어우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와 이거 어떡하니 아 다음에 여왕충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구성했다고 레벨링 계산을 나이소 진짜 헬이다 가볍게 즐기고 뭐 그딴 거 없어 뒤지게 싸우는 거야 일단 얘 잡아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아 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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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한테 간다 몸으로 막는다 야 말도 안 돼 걸어서 먹으러 가는 거죠 그렇지 다 넘어졌구나 시체 먹네 자 이래 상세를 더 버텨야지 저 먹는 순간 이제 고기 많이 맞고 먹는 순간 이제 아웃 되니까 아파라는 마이너스 뭔데 아 이거 너무 저거 너무 많이 가는데 한 번에? 잡았고 쟤를 죽여야 된다 다행히 버틸만 하다 한 번에 안 죽으면 돼 죽으면 죽는거지 뭐 왜 저렇게 잡아먹히냐 그렇지 12 데미지 이쁘게 들어갔죠 그렇지 먹으러 간거야? 오 야야야 이거 아니잖아 무슨 만행이야 어? 그래 일단 잡았어 저 먹으러 갔으면은 진거 아냐 아 미쳤어 진짜 체력이 단거를 끊어내는 위주로 해서 불러들여야겠다 내가 가지말고 일단 점사를 하자 그래 점사를 하자 여기 있어 일루가 대기해 창을 이용하고 다행히 그냥 바로 먹지는 않는다는 거 아냐 결론은 두 개 먹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고 막을 수 없는 거 맞아? 막을 수 없는 거 지잖아 쓰레기 게임아 아니 내 생각이랑 약간 달라 아닐 거야 어쭈? 막 피한다 그렇지 야 웬일이야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넘기자 먹네 잠깐만 잠깐만 먹는다고? 망했잖아 그냥 진 거잖아 야 이거 풀 피어도 죽잖아 가서 그냥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야? 아이씨 진격 빌드 가야 되네 그럼 진격이네 그냥 자 가서 가서 죽이던가 죽이던가 아 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포기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저건 먹게도 이상하다 왜 가냐? 뭐야 점수 해야돼 가 오린이가 저거 막아줄 거라고 믿고 믿고 간다 으아 야 웬일이야 그렇지 죽냐? 다 다 아거턴이야 저긴 막았고 여기가 문젠데 저기가 문젠데 당장은 괜찮을 것 같다 기도해 당장은 괜찮을 것 같다 기도해 아이씨 무빙 좀 보세요 뭐 저거 하나 쳐먹는데 두 턴이나 받아 먹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됐어 얘? 이정도였어? 하 왜 이렇게 됐어 행사해 물속에 있어 그런거야 그러니까 지랄 죽이래 핸 뭐야 오면서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아 야 65% 두번 연속 안맞았네 좀 죽이면 안될까? 죽일만 하지 않냐 솔직히 전사 먼저 끌어와야겠다 먼저? 전사 먼저 아 왜 이렇게 못가냐 그 때문인가? 14지 빨리 와야된다 아 때리지 말고 먹어 한건 치플도 없어 진짜 잡았고 창이 너무 멀리 가 있는데? 죽었고 야 데미지 좀 봐라 미쳤네 11 야야야야 해보니까 아 저렇게야? 아 저렇게라고? 아 먹으러 가는 거잖아 아 아 먹으러 가는 거잖아 못 막잖아 이걸이면은 아 저 저 체력으로 먹으러 간다고? 반피인데? 잘 생각해보자 일단 얘는 때려야 돼 지켜야 되니까 여기를 그렇지 그렇지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지 그렇지 노리민 버려 일단 얘를 때려 던저린다고 너무 controle ذا 카치 우리가 해보기 부터 이것도 와 이거 너무 헤린데? 그렇지 게임 셋이지 야 이거 너무 근데 이건 저 꿈풀 때문에 망했다 야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게임을 아 왜 글로가 잠깐 재었어 놀랐지 나 아 왜 거기 가서 때리니 그거를 야 살았어 저걸 먹어 어 야 없는 땅이죠 죽이면 안 돼까지 좀 그렇지 아 이거 난감하다 아 먹으러 가냐 아 마지막 거 먹으러 가는 거야 지금 풀피로 안되지 야 어딜가 변제고 넣어 이 새끼 아주 막가네 일단 가 아 얘 때려야지 뭐 그럴 수 있나 아니 잠깐만 이건 좀 아닌 거 같 니가 올 줄 몰랐는데 이거 먹었는데 안 날아가냐 아 이거 개수구나 가 지키러 가 뭐하는 거야 지금 딜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화딜 쟤 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렇게 대부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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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만 잘 컨트롤 해주면 되네 어디 가냐 쟤 어디 가냐 쟤 아 야야야 먹으러 가냐 이쪽 길만 막으면 되잖아 어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그래서 먹어 좀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때릴 수 있냐 못 때리네 일단 내려가자 그냥 때릴 수 있고 그렇지 어디 가냐 쟤 어디 가냐 도림 돌려보내야 되나 도림 돌려보내야 되나 왜 이렇게 멍청해 아 근데 좀 많이 위기다 제발 정신 차려야 돼 제발 정신 차려야 돼 제발 정신 차려야 돼 제발 니아미 정 차려야 돼 다는 모두가 곧 정신 차려야 돼 한 개가 아직 기다려야 돼 한 개가 아직 지났어 이 개가 절대 없어졌어 한 개가 죽었다는 것 한 개가 죽었다는 것 진아 뱅뱅뱅뱅뱅뱅 나의 왼쪽으로 온 것 그 차는 우리의 속에 혈당의 왼쪽으로 온 것 그 왼쪽으로 온 것 그 왼쪽으로 온 것 내가 여기 어디를 죽어 쟤 왜 저래 니아미 닫아야 되잖아 뚜껑 몇 개나 있는거야? 야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저거지? 당장은 안나오네 또 꼴에 양심있어서 빨리가 밟으면 도구... 도깁나? 리암이 턴 없어 체력은 풀로 해주자 인간적으로 회복하는거 있나? 저기 있네 구석에 이것도 여자에게 있네요 잠깐만 일단은 화딜은 들어갈거고 어 화딜은 일단 들어갈거고 가 이동력이 센 이녀석으로 두기가 약간 좀 아쉬운데 한방에 잡아야된다 그렇지 그녀는 말이야 그녀는 말이야 그녀는 말이야 나의 길이 나의 길이 나의 길이 흐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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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런식이냐? 니암 죽은거 보면 솔직히 나 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부터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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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Low 드디어 질 너 휴 어떻게 ита 어 convicted bên nd 키면은 그러면은 저게 된다는거 아니야? 나온다는거 아냐? 자, 만화 잘 아껴주면서 니암도 노리는거네 양사이드에 있는 두명은 가서 회복해야 될거같은데 그냥 지키고 그렇지 지켜야 된다는거 아냐? 회복하는데가 저기있어? 저기를.. 갔다와 갔다와 빨리가 빨리 빨리나나나나나나나 빨리가 그 이제 쟤를 지켜야되는거네? 쟤는 뭐 니가 지켜야지 뭐 그럴 수 있나 쟤는 내가 말하는거야? 나야! 뭐야? 니암 무조건 죽는거야? 어? 잠깐만요 잠깐만! 여동생 구해야되잖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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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니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독찍었는데 독은커녕 그냥 뒤진다고? 싫어하냐? 아니 이게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야 뭐 어쩌라고 나한테 그러면은 어쩌라고 없어 걔 똥개미라서 댓글도 없어 잠깐만요 니암 니암 없어 니암이라는 글을 쳐도 나오지가 않아 니암은 안 써있어 저거 죽는거야? 여동생은 어떻게 되는거야? 잠깐만 이거 야 저거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한 턴에 하나씩 죽이면 몰라도 이건 좀 아니지 저거 살아났네 그렇지 받어 저 둘이라면 어느정도 버틸거야 야 야 21 데미지라고? 잠깐만 야 이거 무조건 맞춰야되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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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피하길 빌어야 되는게 내 지금 현재 상황이냐? 아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자 일단 물에다 닦고 다이다이로 이긴다고 생각을 하자 야 이거 못 이겨 야 이거 야 이거 못 이겨 야 이거 야 이거 못 이겨 야 오늘 템포 좀 봐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니가 가서 닦고 다녀야되냐? 요정관이 달성 야 그냥 점사한다고? 싶고? 어 근데 이거 오히려 잘 된거 같기도 하고 아 하하하하 아하 니아미를 살려보자 니아미 대신 가있자 창술사를 보내 창술사를 너 믿어? 창술사 그리고 거리는 딱히 상관없는 것 같다 일단은 이야미 대신 기아 가있어 저기서 다 어그로 끌어서 가져가고 양쪽 다 닫아버려 빠르게 닫는다 최대한 법사까지 보내서 법사로 닫자 법사 기동력이 되니까 법사 돌리면서 한턴도 허투루 쓰지 말자 어 스타일링 계산 문제가 그렇다 발사 끝 업무 잊히 토마산 저거 어떡해 공격해버릴까 내가? 딴 거 안 되잖아 야 그나마 견딘다 너무 많아 승충이 너무 많아 넌 아니야 양쪽에서 사둬 그래 그래 어때 저거 끌려가냐? 어차피 아우렐리아한테 가면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어 그렇지 형방 터진다 야 왔다 망했다 창술사 도로 돌아가야 된다 아우렐리아 쟤는 무조건 죽었고 내 생각에는 그렇지 웬일이야 미얀비는 그냥 무척 가는 거야? 여기서 좀 보내주는 거야? 우리 멤버가 줄어버리면은 저걸 줄여도 약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안 죽었네 지구셋도 모르고 죽었네 안 죽었네? 찔러 어어 하하하하 졸라 졸라 무서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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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버텨주기만 하면 돼 뭐하냐 쟤 1대1로 버텨주기만 하면 돼 한 방해만 안 죽으면은 두 턴 안에 갈 것 같아 아 저기서 두 마리가 나오네 미친 게임이 양신벌이가 수지셨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실패했어 심지어 하나 내려보냈어야 되는데 아 저거 저성충 저걸 잡을 수 있는자 있느냐도 문젠데 저성충을 폭탄으로 만들어버리네 이게 법사를 보내자 법사를 보내서 그거는 없네 일단은 딜 넣고 얘는 죽으니까 간 다음에 제발 아 그만 실패해 이게 게임이야 뭔가 지금 터질라 그런다 색깔이 야 이거 아니야 걔는 안돼 걔는 아니데옵니다 아 너무 핸디가 크다 이거 아 무조건 죽잖아 쟤는 돌아와 돌아온 다음에 생각해 몸은 대줘야 되니까 넌 돌아와 그렇지 터지지 그렇지 터지지 그렇지 터지지 터졌지 자 잘 생각하자 쟤네 일단은 내버려 두고 얘한테 힐을 주고 아 쟤 죽을 것 같은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방어를 할 거라고 믿자 식겁했다 순간적으로 무조건 터질 거 아니야 반피야 혹시 몰라 이거 일단 가 나는 방패가 있으니까 98% 회복 2티어 있지 나 아 회복 2티어를 썼어야 되는데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터질라고 하는 것 봐라? 오 야야 이거 너무 위험해 그중 다 안 터진다 이거 그렇지 야 아우렐리아 제발 살았냐?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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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건 좋아 삼건 좋아 산건 좋아 예예예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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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입어 어어 어어어어 한 번 맞고 갔다 올 수 있을까? 다른으로 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갔다 올 수 있는 걸 떠나서? 아우 아이템 써야 된다. 아 이건 써야지 솔직히 야유질이야. 저것도 질은 싸우지도 않으면서 중부 포션 먹어 먹으라고 포션 저거 먹어. 그래 될까? 아니 힐 주는게 맞는거 같애 어렵고 생각하지 말자 어 그래 힐 주는게 가장 안정적이야 쏴 2단계 마법 아 야 2밖에 안단다구요? 미쳤네요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갑자기 확 이러면 어떻게 해 잡았다 이거 잡자 자 그렇지 니야미 잘가 니야미 집에 종료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대단한 세상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절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니아미의 장비는 아우렐리아가 먹는 것입니다. 게임이 너무 심했다. 이거 못 구할 것 같아. 왠지 인원수가 더 많아서... 넌 정말 감사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 내가 울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발 안아주세요. 당신의 경쟁은 이 경쟁에서의 복원에 인한 것입니다. 당신은 전혀 존경하죠. 당신은 당신의 정권과 여성들이 무난한 것입니다. 남걸리는 약쟁이랑 같이 사라져버린다. 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죠 아 야 니 암 진짜 죽었어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얘는 뭐냐 아우렐리야 나중에 봬요 뿅